영암군이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에 나섭니다. 영암군은 올해 말까지 두 개 지점에서 단속할 계획이며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와 버스, 대형 차량 등을 대상으로 덕진면 청림삼거리와 학산면 목동리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을 통해 매연 판독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하는 등 기준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연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할 방침입니다.